안녕, 누이, 누이, 아빠, 엄마 그리고 안녕 이라고 하면 되지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시죠? 우리는 올해 처음 계곡 나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이니까 인사하고 싶었어요 여긴 또 우리랑 잘 맞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 없는데? 그래서 마스크 벗었다 네, 지금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희한테 딱 맞는 이유가 동이가 이렇게 물에 돌 던지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다 돌밭이야 다 돌밭이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물 그래서 지금 동이가 정신없이 돌을 주워서 물에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육아야 자연인으로 도구 필요없이 그냥 몸으로만 놀기 그냥 자연이 도구다 자연이 장난감이야 그래, 그래야지 아빠한테 가는 거야? 형님, 아빠한테 오고 싶어요? 아빠 아빠한테 오고 싶어요? 아빠 아빠 좋아요 구독 자 여기 밖에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나무집도 있다 따당 안녕 나무집 사는 사람 나무집에 누가 살아요? 안녕 안녕 나무집 주인입니다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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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국말 뭐라고 해요? 이제 자 올라가 볼까요? 엄마 나무집에 올라갈까요? 아 또 작은 주인이 있네 어 비누 바늘 아 하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볼까요? 진짜 나무집이에요 되게 튼튼하다 어 안에 상도 있네? 어 안녕 안녕 나무집 주인을 찾았다 쫌다 쫌 쏜다 좋아요 구독 지금 동이랑 엄마랑 열심히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동이 오 오 오 오 귀엽네 동이야 집에 있는 트람블링 같아요 동이 점프점프 하고 싶어요 네 여보 나 생각났어 뭐 지금 책 읽을 수 지금이야 한 책 읽을 때 지금이야 한 3분? 지금 바빠 한 3분? 3분이 하도 성공할 수도 있어 동이 엄마랑 있으니까 좋아요? 동이 여기 좋아요 우리 자주자주 올까? rod 여기 맨날올까? 좋아요 구독 동이가 이제 혼자 비눗방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동이가 비눗방을 재미있어요? 동이가 비눗방을 재미있어요? 동이야 비눗방을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말이 없네 이 시간에 엄마는 저기 누워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엄마는 무서워하는 다리 인데 엄마 지금 안 무서운 척 하고 있대요 이제 점점 많이 흔들리는 곳으로 오고 있어 어? 어? 형이 할 수 있다 천천히 천천히 형이 할 수 있어요 이거 금방 금방 먹었네 이거? 우와 엄마 조만간다 그렇지? 여보 어땠어 안 무서웠어? 쌀 뻔했어 잘 놀고 잘 먹고 갑니다 시작했을 때 너무너무 배고파서 못 찍었어요 이제는 좀 그나마 아 설만하다 이제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아빠 동이 그리고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물 물 맞아 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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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의 메뉴 종국창하고 순두부 순두부 전문종입니다 맛 맛 맛 맛 고기 근데 우리 동이 고기 달라고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봐주온 고기라고 하면서 동이를 열심히 속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정말 건강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이 아빠 엄마 동이 말 많아졌죠 아빠 엄마 안녕 누이 안녕 안녕 누이 누이 아빠 엄마 그리고 안녕 이라고 하면 되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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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